어디 가시냐고요 저희 성경 씨는 오늘 김수진을 보냈는데 어디 가시냐고요 오늘 저도 하태경이 또 희생하게 봤는데 엠씨가 본 언니고 하고 출연하고 싶은데 하태경 못한다네 아 다수 이렇게 엄청 많아져가지고 자 김수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죠? 네 자 여러분 한 마음으로 앵콜 한 번만 다시 해주시고요 김수진입니다 앵콜! 오늘의 첫 번째 미끄러워겠습니다 깻잎소리를 살려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세월에 한 번 우리 사랑 눈물 속에 그려있네요 엄마는 너무 사랑한 그대를 잊을 수 있나 한 마리만 모자라서 알았을 수 없는 사람은 내 사랑 눈물 속에 그려있네요 내 사랑 눈물 속에 그려있네요 내 사랑을 지켜야 하나 나라가 던지지 않아 당신의 모습 내 사랑을 지켜야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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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 난 좀 알아듣는다 왜 이래서 내 눈을 쳐다듣는다 내 눈을 쳐다듣는다 난 좀 알아듣는다 난 좀 알아듣는다 내 추억이 있는다 난 좀 알아듣는다 난 좀 알아듣는다 SM Wall